최롤은 언제나 울팀이 돼 채팅에다가 팀 차이를 외친 채 또 귀를 내주네 우리 만나서 정말 좆 같았고 또 보지 말아요 니 본캔 관심 없어 난 향썰은 쳐줘요 그만하고 썰은 좀 눌러줘 그냥 단판돌리게 템에 타보길 저그른 칠킬 이만 답도 없다고 이침했음 썰은 좀 눌러줘 제발 단판돌리게 둘 다 싸우고 된다 팔고 왜 썰은 안치냐고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 처음 투잡혔을 때 지켜온 부캐트립에 또 한 번 기댈 걸을 때 막 캐리한다고 또 미들 탈날 때 양보를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말할지 믿어도 괜찮을지 전적은 좋았어도 패기야 쏘였기에 잡히 않고 안 해주면 던질텐데 멀어쩌게 일단 미들을 내어주면 게임은 시작됐지 정글도 없고 니는 첨절첨화의 상대팀은 텔폼 대회에 솔킬 니가 따인건지 아무도 뭐라고 안했어 왜 혼자 빡쳤어 언제 또 탭나 팔았어 퇴로는 언제 나올팀이 돼 채팅에다가 팀 차이를 내친 채 또 기를 내주네 우리 만나서 정말 좋다 닫고 또 보지 말아요 니 본캔 관심 없어 난 향거린 쳐줘요 어 어 저기 저 벌레 같은 놈도 같은 사람 맞는지 혼자 지나를 조금 덜한 건 아닌지 어 상대미들을 진짜 얼마나 키워놓은 건지 왜 저 땅 건만 팀에 걸리는가 그만하고 서랜 좀 눌러줘 그냥 단판 돌리게 장렛 타고 길 정글은 7길 니 판닭도 없다고 인심했음 서랜 좀 눌러줘 제발 단판 돌리게 조만 싸우고 된다 팔고 왜 서랜은 안치냐고 처음에도 이야기할 수 있다 언제 v